아마추어분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제가 1, 2, 3번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제 남은 건 하체예요. 하체 회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테이크어웨이를 너무 길게 빼려고 하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보면 머리 고정해야 된다 그러고 테이크어웨이를 보내줄 때는 테이크백을 보낼 때는 헤드를 낮게 보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낮고 길게. 낮고 길게는 내 몸이 허락이 되는 순간에 낮고 길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 정말 투어 선수들처럼 받쳐주는 경우가 있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개 한 두세 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분들 중에. 그러면 선수처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네. 일단은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낮고 길게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냐면요. 제가 한번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예예요. 낮고 길게를 쭉 보내면서 백스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몸도 상체 스윙이 돼 있고 백스윙도 낮게 가져갔어요. 그럼 이거를 당겨서 공을 치기 위하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일어나면서 공을 치게 돼요. 우리가 얼릭텐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배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요. 백스윙 탑이 손으로 올라갔다가 배치기를 하는 경우보다는요. 낮고 길게 뒤로 뺐다가 배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체 회전을 얘기하는데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벗어난 경우에 오히려 하체 회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송이 프로가 처음에 왔을 때 스윙이 너무 크게 가져가면서 일어나는 동작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을 했냐면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테이크백을 보낼 때 70%에서 한 80% 정도만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을 만들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냥 팔을 이렇게 얹어놓는 것처럼 그러면 몸이 대부분은 낮게 이렇게 밀려갔을 때는 몸을 낮게 유지가 돼 있으니까 낮고 길게라고 하면 되게 좋은 백스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몸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반대로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 때 몸이 들렸어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는 제자리에서 회전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수들이 공칠 때 보면 스윙하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이렇게 몸이 딸려가면서 스윙하크가 크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낮고 길게 가져갔다가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들이 아마추어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동작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체 회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상체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보면 클럽이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까지만 해도 백스윙이 보낼 수 있는 위치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정해져 있는 위치에서 내가 조금은 더 여유 있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턴이 되고 피니시 동작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공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추어분들, 이거는 프로 지망생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내가 너무 과하게 백스윙에서만 너무 다운스윙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하체 동작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고 길게 보내는 동작보다는 제자리에서 클럽을 좀 여유 있게 들어준 상태에서 골반의 회전을, 얼마만큼 하체 회전을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스윙을 할 때 보면 클럽을 들고 그 다음에 턴이 되고 여기서 손이 올라가면 이 위치가 내가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 위치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배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중심점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공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안송이 프로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고치고 들어가서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을 고쳤기 때문에 우승했다라고는 말씀은 안 드려요.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상금을 딸 수 있었다라는 건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어때요? 정말 20%의 얘기가 맞아요?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스윙을 크게 크게만 하려다가 하려다가 미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프로님이 저 부분을 잡아주셔서 제가 아무래도 상금을 프로님 덕분에 많이 회득을 한 게 아닌가 훈훈하네요. 아니 근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투어에서만 해도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프로들도 이런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진짜 투어선수라고 해서 본인이 본인 스윙에 어떤 미스가 나오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프로님 같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프로님께서 그걸 캐치해주셔서 진짜 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던 거 있었죠. 하긴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더슨 조슨도 다 레슨 받는대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야 돼요. 지금 정말 중요한 하체 해전을 얘기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순서도 잘 지키고 하체 해전도 정말 강조해서 잘 듣고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스윙을 하시는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레슨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고 하면 레슨이라는 거는 좋아지려고 받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지금 내가 스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하셔야지 안 좋았던 게 한 번에 내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스윙의 패턴을 조금씩 조금씩 체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스윙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스윙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피니쉬를 잡으세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짚어서 보시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주제를 다 쪼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피니쉬 동작은 제가 마지막에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윙을 할 때 백스윙에서 임팩이 돼가지고 보통 미스가 나왔을 때는 몸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만 피니쉬 잡는 연습을 하시면 분명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미스샷들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를 치거나 아이언을 쳤을 때 내가 저게 OP가 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도 피니쉬를 끝까지 잡게 되면 그 범위가 좀 좁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스윙을 할 때도 보면 이런 분들 많죠. 치고 난 다음에 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힘을 벌써 다 썼다는 거거든요. 피니쉬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연결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세게 공을 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피니쉬까지 그대로 잡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 제가 클럽이 올라간 상태에서 피니쉬 동작까지만 그대로 잡힌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윙을 했을 때도 피니쉬 동작에서 그냥 바로 내리지 마시고요. 속으로 하나, 둘 하고 내리는 느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치는 스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쁜 스윙 그리고 누구랑도 라운드를 하고 싶은 어떤 스윙에 대한 패턴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